안녕하세요. 꽃사꽃살입니다. 저 오늘은요. 제가 어제 애깨 영상을 올렸잖아요. 오늘은요. 어제 제가 방에 가서 애들 제가 어제 학교 가서 애깨 이거 애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했어요. 어제도 말했다시피 어제 진짜 엄청 끈덕끈덕했는데 오늘은 진짜 끈덕끈덕하지 않아요. 초보자들은 못 만질 것 같아요. 아 묻었어. 끈덕끈덕하긴 해요. 근데 어제보다는 진짜 안 묻어요. 원래는 애들이 진짜 안 묻게 만들어줬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. 그래서 물이 남았거든요. 버렸는데 물이도 그 내 친구가 그랬는데 이거 섞으면 물이 되라고 해서 물 버렸어요. 아씨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제 생일인데 선물 받을 수 있었는데 피아나고는 안 갔어요. 그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안 가도 된다 해서 아빠 말고 그 뭐지 그 뭐지 안내장 같은 게 있거든요. 학교에서 여기서 여기서 안내장 같은 게 아 진짜 손에 진짜 달라붙는데 안내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안내장에서 병원에 가봐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. 아 진짜 피아나고 가셨는데 아 그냥 아빠한테 가 가 가고 싶다 걸 원래 아빠가 가라는데 나는 안 간 안 간다고 말해서 흑 아 진짜 왜 자꾸 머리카락에 묻지 아 진짜 아 진짜 머리카락 네 안 안 또 폰 igne 흩 네 잘 Weiter 자리 이동할까요?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기다려 주세요. 자리 이동할 겸 좀 있으면 10초에 자리를 옮깁니다. 자리를 옮깁니다. 자리를 옮깁니다. 자 발떡 주저앉아서 빅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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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. 바풍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깨졌어 원래 깨졌는데 더 깨졌어 깨졌어요 끈적끈적해 아 바풍 어떡하지 원래 아예 안 끈적끈적했는데 아 내 친구가 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해달라 했는데 나빴어 내 단짝이 어떡해 그럴 수가 있어 걔네 끈적끈적 좋아해서 물을 많이 넣었어요 걔가 만지고 싶어서 걔 마음대로 했어 이게 단짝이에요 단짝한데 영상 안 보여줘야겠다 단짝한데 영상 이름 말해줘서 이 영상 본다고 책상 좀 닦을게요 아 이거 어떻게 빼 지금 영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 그렇죠 영어 소리 들리죠 제가 원래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영어를 못해요 제일 못하는 거 수학하고 사회 수학하고 사회만 못해요 시험 볼 때 수학하고 사회만 낮았어요 점수 수학은 70점 하고 사회는 70점 똑같은 70점 과학이 제일 높아요 과학이 제일 높아요 과학은 95점 만두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애교 고수인 사람들은 이거 풍땅풍땅하고 잘 만질 것 같은데 책상 닦은다 했지 책상을 닦고 까봅시다 책상 닦고 까 critically 적금 ignores 빨리만 주면은 별로 안 받아요. 조다가 없어 조다가 물풀이 없어 젤리 개물 넣으면 안 돼요. 젤리 개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. 손 이거 다 청소하고 올게요. 다시 시작할게요. 다시 시작할게요. 돌아왔습니다. 이제 조금 안 묻어. 원래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텔레비전 수리만 듣고 안 봐도 되는 건가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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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